짱구는 대단하네 짱구는 천재라네 다음엔 무엇을 할까 말 달리는 소리가 나니 왜 고양이한테 말 달리는 소리가 나니 왜 고양이한테 말 달리는 소리가 나니 왜 고양이한테 둘러싼 동물. 아흑 괜찮아? 한수 한번 푹 쉬고 아니 놀랐어 놀랬어 아 어디가? 너 다 안 놀았잖아 어? 네가 이 다 놓은 걸 리 없어 다 놓은 걸 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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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